운하심 말고 떠나가 야 애들이 다 잘생겼네 오 피클 성유리! 성유리! 야 봄이가 머리 각도를 안 해 그렇지 옥주연 각도야 그렇지! 좀만 더 윙크! 윙크를 안 하네 애들이 윙크를 해야 하지 어? 팝팩트맨? 와우 야 나도 저렇게 춤을 춰다 나 영연만 와 아우 세상을 다 가진 몸이 되니까 난 이제 줄 수 있도록 나의 질질 수 있도록 나의 질질 수 있도록 나의 질질 수 있도록 나의 질질 수 있도록 오 나이팅 나이팅 강성재현 난 잘하네 아 주원이 공연하고 있겠네 네 우리 가는 데가 심악산 아 해 뜨는 시간 왜 언제 오지 아 2016년에 중환이가 총각으로서의 마지막 1월 1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전에 출사를 나왔을 때 중환이가 또 해를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출 느낌을 우리 중환이에게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참 나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친구다 왠지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중환이가 먹을 걸 좋아하니까 산에선 계란을 먹어야지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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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라 이씨 이씨 메롱 이씨 메수 세롬 멧슨 서른여덟이다 서른여덟이 되었구나. 아 이런 거 꼭 보는 애들 있더라 나이 한 살. 아이고.